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투빅입니다. 네 저희가 신곡을 4개월 만에 들고 나왔습니다. 이번 신곡 사랑한 그때처럼을 지현씨가 직접 작사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 이번 사랑한 그때처럼은 겨울 끝자락에 나오는 곡이니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발라드 곡이고요.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만한 가사를 쓰려고 노력했어요.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네 저희 사랑한 그때처럼 많이 들어주시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투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